아, 안정숙이다. 한치, 한치. 한치, 한치. 한치, 한치. 30cm인가? 10cm, 3cm. 3cm, 네. 수많은 철문들이 심하면, 수천수많이 기대되는 대첨자가 있다. 호전영화중의 명작을 서부전선이 당헙니다. 그렇죠.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1917이라는 영혼. 500m, 109km, 여성과 센터를 띄우다. 동부전선이 되잖아요. 동부전선은, 2차 세계대전화중인데 뿐이면, 조금 더 예약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폼유럽 일대에서, 독일이랑, 네, 국맥이었던, 호스트리아, 헝가리 세곱이랑, 러시아가 변돌하는 경제였어요. 다만, 이게 차보전으로 변해지지 않았고요. 주로 기도전으로 변해지지 않았고요. 네, 현재는, 스트리아, 헝가리 세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변돌하는 경제였어요. 다만, 이게 차보전으로 변해지지 않았고요.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 병력을 맡기고, 현재는 또 러시아가 본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당시에 그 유명 아이집, 나스쿠스티나, 육승이, 형제를 마음대로 죽어오면서, 벗어들어가되면서, 양측에서 이제 계속 교착상태가 이어지다가, 1927년, 러시아의 무릎이 아이집서가, 고생 없겠다 싶어서, 현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복가가 성립을 하죠. 새로 짓거나, 도시의 비키 전본이, 이 전쟁의 피해를, 더 이상 감정을 못하겠다 하면서, 전쟁에서 빠지게 되면서, 공부전선을 일단, 아시아 대평영주고, 상담하게 죽을 수 있어요. 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이국군의 비중이 비차인 듯, 1차 세계대전은, 그 정도까지는 날이에요. 다만, 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게, 레몬이, 이때 작전을 해가지고, 승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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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당시 0515이, 01 국내기였으면, 01 국내기였으면, 당시에, 이제, 독일제국이, 전쟁아말이시죠? 네.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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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고,